여기 있어 가져왔다니까 아빠 통계님을 나 머리 예쁘게 묶어주셨다 그러네 정말 예쁘네 누나 오늘 어디 갈지 알아? 뭐야 오늘 빠방 목욕시켜주러 갈거야 왜? 빠방이 좀 더러워서 빠방을 목욕시켜줘야 될 것 같아 같이 갈래? 엄마 나 니띠이미미를 너무 많이 소중하니까 애한테 요거 해주고 싶었어 정말? 응 그걸 진짜 잘 사줬다 우리 다야 아주 잘 갖고 놔 다른 것보다 인어무즈이미를 제일 좋아해 맞아 내리세요 내 장갑 자 고무장갑 끼세요 하나씩 끼세요 아 근데 세차장 나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어 예전에 나 자기랑 연애할 때 같이 한번 와봤어 그래 나도 그때가 마지막이야 아 진짜? 나는 원래 자동식 기계 세차 밖에 안 돌린단 말이야 귀찮아서 그게 마지막이라니 대박 태어나서 이런 셀프 세차장 온 거 한 두세 번? 그 밖에 안돼 그게 우리 둘이 왔던 게 언제인 줄 알아? 2012년이야 그러니까 아빠 엄마 어 근데 우리 셋이 당학기면 우리 셋이에 있다 같은 거 아니야?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만원 따위 바꿔주세요 신경 카드 없으세요? 네 오늘 처음 와가지고 일하기 전에 물부터 마시는 거야? 예스 자 루다 엄마랑 같이 물 뿌리는 거야 이거 총 이거 봐봐 여기 누르면 물 나와 이걸로 차 먼저 물부터 뿌려주는 거야 알았지? 네 얘들아 시간 내 빨리 뿌려야 돼? 갑니다 2분 20표 안에 뿌리랬어 시작 고 고 우와 이거 봐 루다야 위에도 해야 돼 루다 위에 자기가 해 자기가 비다 비 이번엔 거품 뿌릴 거야 이리와 내가 뿌릴 거야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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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긴 이제 놔도 돼 누나 혼자 하라 그래 혼자 못할 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봐봐 안 돼 혼자 할 수 있어 무섭대 무섭대 무서웠어? 왜 무서워 엄마 잘하지? 무서워 무서워 내가 닦아줄게 어 빠방이 닦아줘 빠방이 목욕 오랜만에 시켜준다 아빠도 아빠는 키가 크니까 높은 데다 할게 알았지? 누나는 낮은 데서 해 응 나 높은 데도 할지 뭐라고? 나 높은 데도 할지 아 누나 높은 데 할 수 있어? 그래 어이 잘하네 빠방이가 누나 맨날 어린이집 태워주고 재밌는 데도 놀러 가게 해주잖아 응 고마우니까 누나 목욕 시켜줘야지 그치? 응 여기도 닦아주고 그렇지 구석구석 어 야 높은 데도 손이 닿는데 아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 난 안 힘들어 누나 안 힘들어? 응 대단하다 여기 어 이거 더럽다 검은색 봐봐 그렇지 어 여기도 어 안 지워져 여기 바퀴도 닦아주는 거야 여기도 닦아줘야 돼 여기도 어 그렇지 이게 진짜 차를 좋아하지 않으면은 하기가 힘들다 나 벌써 지겨운데 난 안 지겨워 난 안 지겨워 여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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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? 야 누나 너무 잘하는데? 응 드러워 어 드럽지 아까 전에 여기 빠방 눈에도 들어갔어 아 그랬어? 따가워질 거야 따가워질 거야 어 따가워질 거야 루다가 잘 닦아줘 여기 봐봐 루다 검은색 이게 다 날파리들이야 날파리들 이 녀석 물 타나 우리 수건으로 다 없애자 좋아 빠방아 힘들었지 닦아줄게 네 턱적적 루다야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여기 좀 해줘 잠깐만 거기는 별로 안 중요해 아니야 궁금해 거기 닦아라 아빠는 여기 닦을 거니까 루다가 꼼꼼히 안 하네 루다가 꼼꼼히 안 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도 하나도 안 한 거 같아 엄마한테 아이 아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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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닦아 여기도 닦아 그렇지 여기 유리도 어이 잘 됐다 이게 잘 닦아야지 아빠가 옆에를 잘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? 한 번 돌아볼까? 어디 더러운 데 또 있나? 응 다 닦은 거 같아? 루다야? 응 그러네 좀 깨끗해진 거 같네 이제 물 뿌리자 아빠랑 너무 깨끗해 그렇지? 난 안 할 거야 왜? 난 물 안 뿌리자 아빠 한번 뿌려 응 루다야 그쪽에 있으면 물이 날아와 물 좀 뿌릴게요 사장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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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가자 이제는 차에 물을 닦아주는 거야 오케이? 응 수건 줄게 닦았어 아니지 그건 닦는 게 아니지 응 잘하네 루다 야 물기 없어지고 있는 거 보여? 으응 첫 차 샀을 때는 그래도 나 손 세차 많이 한 거 같은데 한 세 번? 그때는 차에 애착이 좀 있을 때잖아 근데 이런 돈이 아까워서 이런 세차장 안 오고 그냥 집에서 마른 걸레나 물걸레로 닦아줬어 이렇게 물티슈나 이런 걸로 그냥 기호야 기호 아아 내 거 다 닦음 아빠 위에 닦고 있는데? 응 나 여기 위에 닦으려고 했어 여기는 루다 키가 안 닿잖아 봐봐 아빠가 물려주면 되지 그럼 차가 또 더러워지는데? 아닌데 여기를 자기가 발판이라고 생각하나봐 자 응 잘하네 됐지 루다? 여기 밑에 아니야 인돗이 이러지 이러고 오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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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다이엡 이 쪽도 닦아야 돼 이 쪽도 닦아야 돼 달판이다 상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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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느러미 같은데? 응 땅어 지드는 다음 위에 머리카락이 있다 그래? 안 나와 줘봐, 흰 센 사람만 할 수 있어 내가 짜볼게 이번엔 노다인데 내가 그래, 그럼 노다 짜 난 엄마가 짠 거 짜볼게 한 번 한참 나오네 샤워해야겠다, 샤워해야겠어 됐어? 안 돼 이거는 근데 물이 좀 밖에 없어, 차 아니 그거 다 짰어, 루다, 가서 닦아 마무리, 마지막 한 번 닦으면 끝이야 야,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, 우리 차가 새 차 같죠? 루다야 내가 닦아줘서 고마워해야지 나 닦아줘서 고마워, 루다야 이제 얘 깨끗해서 만져주세요 어, 만져주세요 뽀득뽀득 소리 나지? 그치? 마방아 응? 사랑해 고마워, 루다야 나를 목욕시켜줘서 고마워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? 엄마 사랑해 고생했어 오늘 다 씻었어? 응 거품은 없다 아, 어쩔 수 없지 뭐 자, 그럼 밥 먹으러 가자 자, 루다가 원한 게 이거였어 응 루다가 엄청 이거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응 어제 설아 언니가 좋지? 만져봐도 돼? 응, 만져봐야 돼 저 거울 봐봐, 같이 가서 우와, 찍어서 보여 알았어 보여? 예쁘다 예쁘지? 맘에 들어요? 응 피 조정 넘어졌습니다 무릎 까졌어요 또 아이고 루다 울 때 알지? 괜찮아? 응 아빠 피 그래 그래도 그나마 좀 덜 까졌다 여기도 거긴 아니야 굳이 찾지마 여기도 어, 거긴 괜찮아 나 파스타 마치 해 파스타를 마신다고? 응 응 딸내미 그만 봐 응 응 나 반도지 하지마 알았어 잔소리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보면 뭐하니? 마음만 아프지 낫는 것도 아니고 이리 와 그만 봐 진짜 안녕하세요 응 크림이야, 토마토야 토마토? 또 토마토야? 오케이, 너 드레스 안 먹기 조심히 먹어야 돼 알았지? 봐봐, 너 여기서 지금 뭐 먹는다고 그랬어 주스는 수박 주스? 네 그러면 너 이거 밥 먹고 놀터 가서 아이스크림이나 사탕이나 주스 못 먹는 거야, 알았어? 응 약속 아이스크림은? 아이스크림은 어차피 오늘 먹을 생각이 없었어 난 생각이 있다는데 와, 냉글봤다 그렇지 시켜와 아빠, 나 공주 같아 뭐지? 아니 마녀 같아 아빠 뭐든 꼬맹이 같아 꼬맹이? 어 아빠 머리? 어 진짜? 어 괜찮아 마녀도 이뻐 그래 이거 이거 봐도 아기당어 어 나 초밥집점 위에 그거 뭐야? 크림 같은 거? 멜론 크림이래 맛있어? 예스 너 소시지 한 잔 먹어볼래? 아 살짝 먹어봐 어 어 내꺼 내꺼 소시지 다 먹는다고? 야 아냐, 루자야, 너 파스타 먹어야 돼 아빠 여기서 유일하게 있는 씹을거리인데 그걸 너가 먹어버리면 어떡하네 내꺼 그럼 반 반씩 나눠 먹자 아빠가 그거 나눠 먹으면 맛있을 거야 맞아 빠방 세차해 준 거 뭐 이렇게 해 준 거 재밌었어? 응 맛있어 따봉 요즘에 맨날 맛있으면 이렇게 따봉 하더라 내가 하자면 아빠 근데 여기 메뉴에 있는 응 그 쇼박쥬스는 응 잠깐만 여기 있잖아 메뉴 왜 근데 이건 없어? 아 아 여기 이거 검은색? 응 이거는 그냥 그림이야 뉴라고 해 뉴 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새로운이 뉴거든 영어로 새롭다 할 때 뉴야 이번에 새로 나온 거야 새 거 그래서 뉴라고 써야 된다 Do you understand? 이제 먹고 뭐 할 거야 그러다? 놀이터 넌 하루 중에서 놀이터 가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지? 예스 그것만 기다리지 하루 종에 예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킥보드 여기 있지? 갖고 와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저희 차량 새 차량 같이 해봤어요 뉴다라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만 할게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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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다야 엄마 땀 냄새 어때? 지독해 아이 정말 아빠 땀 냄새는 어때? 뉴다야? 아빠 땀 냄새는 꽃 땅지 거짓말이야 아빠 피지 냄새 난 얼굴냄새 난다고 하는데 아빠 얼굴냄새 맡아봐 두근냄새 호버 엄마 냄새 맡아봐 뉴다야 싫어 냄새 맡아봐 엄마도 싫어 아빠 누다 냄새 맡아볼게 어우 좋은 냄새 난다 공주냄새 나는데? 어 여기 모기 있다 어디 나 물렸어 물렸어? 응 땀 냄새가 많이 나니까 모기가 많이 나는거야 맞아 너도 지금 땀 흘려서 땀 냄새나 루다 아빠가 나 무슨 땀 냄새 난다고 했는데 근데 너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너도 모기가 달라붙일 수 있어 아닌데 아빠가 지켜줄거지 그럼 당연하지 그치 누나도 모기 안 물리게 해줄거야 아빠 나 지켜줄거야 내가 지켜준다고 했어 그래 좋겠다 나에서 지켜줄게 어 모기 로키 모기 로키 모기 로키 정말 내가 참는다 장난 아니야